혹시 낡은 기기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나요? 그러면 랩두쯤 오그로 기부하세요. 여러분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는 수백만 개의 기기들을 교육이 시급한 장소로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. 저희 랩두는 모든 컴퓨터에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각 나라의 언어에 맞춰 교육 학습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. 그 다음 봉사자들은 비행기를 타고 전세계로 나아가 여러분들이 기부한 기기들을 어린이들, 학교, 고아원, 난민 프로젝트 등 많은 곳으로 배송을 합니다.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기기가 어디로 배송이 되는지 또 어떻게 기기들이 사용될 것인지 볼 수도 있습니다. 어린이들과 난민들은 그 다음 여러분의 컴퓨터, IT 기술, 교육 등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. 만약 컴퓨터가 고장이나거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면 무료로 교환이 될 것이고 재활용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. 랩두, 저희 모두가 같이 도울 수 있습니다.